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6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6 시작하겠습니다. 뭐 아무 대답도 없으시는 분 누구세요? 엘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 네.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이웃집 아저씨 오늘도 와주셨군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사연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이혼을 했고 아이 하나를 데리고 어릴 적 첫사랑과 재혼을 했고요. 아이 하나를 낳고 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유독 술주정이 심한 아버지 때문에 가정폭력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이상형은 없었고 남자친구를 만나면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결혼 생활에 대한 꿈은 없었습니다. 제가 첫째이고 엄마가 스무 살에 저를 낳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저를 낳자마자 손찌검을 당했고 시부모님과 형제와 같이 살았지만 폭력으로부터 구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엄마는 저에게 유난히 욕을 많이 했고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엄마의 고된 노동을 어쩔 수 없이 저와 공유해야 했겠죠. 사춘기가 되면서 저는 반항을 했고 가출도 했고 문제아였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부모님 명령에 따르기 싫었지만 몸은 로봇처럼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주말 축제 등 수업이 없는 날은 무조건 집에 와서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동생들은 안 그러는데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취업과 동시에 동네 오빠가 저를 그동안 좋아했다는 말을 듣고 착하고 성실해 보여 교제를 하던 중 아이가 생겨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너무 다른 사람이었기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 성격이 저의 아버지를 닮았는지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제 아이에게 그런 환경에서 살게 하는 것이 싫어서 이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바라는 남편이 아니었던 거. 지금 생각해보면 시골에서 변변치 않은 직업의 남편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무식한 것도 싫었습니다. 고졸에 공부를 무지 못한 사람이라고 제가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이혼은 제가 먼저 소송을 했고 남자의 오기 때문인지 쉽게 포기 못하여 대법원까지 올라간 케이스였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일은 별로 없는 케이스죠. 제가 유명인도 아니고 위자료 문제도 아니었는데 서로 자존심 싸움이 거기까지 간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친권 양육권 모두 가지고 이혼했고 이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어 외국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시선이 견디기 힘들었고 아이에게도 상처 주면서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이를 데리고 오고 난 후 이제부터는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해야 했는데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부모님께 한 달 정도 맡겼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소송 비용 등으로 많은 돈을 써서 빚도 조금 있고 소송을 하면서 오픈한 가게는 소송에 신경 쓰다 보니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보증금을 까먹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부모님한테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고 다른 누구한테도 힘든 거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많이 힘든데 아이 맡겨놓고 돈 안 준다는 아버지 말에 너무 화가 나서 결국 이민을 가자 결정했습니다. 이민 준비 중에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어 결국 같이 왔고 아이도 낳고 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기만 하여 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 보니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저를 독립시키고 싶은 방법은 부모님과의 거리였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고 싶은지 생각해 보니 어릴 적 아버지가 술을 먹고 오면 저는 무서워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그런 날 중 어느 날은 아버지가 저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벗기고 웃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두 번의 더 똑같은 짓을 하는데 너무 무섭고 싫고 정말 싫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감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엄마가 같이 있었지만 세 번의 그런 짓을 하는 동안 마지막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그래서구나.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거였구나. 제가 이혼 소송 중 하던 가게는 엄마에게 돈을 빌려서 했고 엄마는 돈을 갚으라고 제가 이혼 소송 중에도 몹시 괴롭혔습니다. 갚겠지만 그땐 정말 돈이 없어서 현금 서비스 돌려막기로 살고 있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제가 이혼하면서 받은 집을 가져갔습니다. 제가 빌린 돈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졌는데 그냥 그걸 가져갔고 저는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부모님이 소리 지르면 그냥 복종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시니 바라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저는 하기 싫고 그런데 아이가 보고 있는데 불효자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인연 끊고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나이가 들수록 더 싫습니다. 전화로 목소리 들으면 최소 일주일은 우울합니다. 부모님들은 왜 저한테 준 상처에 대해 미안해하지 않을까요? 언제나 잘해줬다고 큰소리 치는데 그런 폭력 가정에서 폭행당하며 크는 자식 중에 어느 누가 판사, 검사, 의사 될까요? 누구는 차를 사준다, 용돈을 준다 이런 소리 너무 듣기 싫고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은데 그러면 제 자식에게 교육적으로 안 좋으니까 연극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힘들고 요즘은 죽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니겠다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가끔 듭니다. 박사님, 방송 듣고 제게 솔루션을 주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글 남깁니다. 네, 사연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네요. 놀랍습니다. 뭐가 놀라워요? 저는 왜 곁에 있는 남편에게 고충을 털어놓고 도움을 좀 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남편한테 이런 고충을 털어놓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쪽팔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남편하고 재혼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약간의 자책감 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남편이 혹시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그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렇죠? 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 자기 아픈 거, 이 고통을 털어놓으면 뭐가 나아지나요? 남편이 그냥 배드맨 하고 날라와 가지고 착착 처리를 해줘요? 제 생각에는 최선은 아닌데 지금 이분이 외국에 살고 계세요. 그렇죠. 이민 같은 경우죠. 이민 가서 이웃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신인 척이 곁에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차선 차악 정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남편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의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분 문제가 뭔데 그냥 남편한테 털어놔라, 의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고통스러운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것보다는 누구한테 털어놓는 게 그렇죠. 지금 사연 보냈죠. 네.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데 왜 남편한테는 매일 얼굴 마주치고 부딪히고 또 남편이 결혼을 한 거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죄책감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털어놓는다는 게 위험보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소통을 하세요. 이런 건 너무 무책임한 무책임하지는 않지만 하나만 한 소리죠. 그 말이 있죠. 그렇죠. 아니, 이분 보면 삶이 투쟁인 것 같아요. 좋은 표현을 쓰네요. 간혹 가다가 멋있는 말 한마딘지 다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하려고. 이분은 이분이 사는 것의 삶을 자기가 표현했다고 보는데 자기의 생활을 어느 곳에서도 보람이라든지 약간의 따뜻함 이런 건 전혀 안 느껴져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성향을 보면요. 지금 에이전트 만빵에다가 이 트러스트하고 셀프가 높거든요. 그리고 리얼리스트 성향하고 릴레이션은 일치해요. 그럼 이분한테는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가 아니라 그냥 삶은 그냥 생존 그 자체고 남들이 보기에는 쟤는 그냥 쟤 할 일 뻔뻔하게 하면서 그냥 잘 사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혼하는데 대보험까지 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이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 말은 이분은 뭘 일을 하면 끝장을 보고 일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민 가서 지금 이분이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민 가면 거기서 소위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다고 그렇지 한국에 남겨두고 온 부모 때문에 힘들다라는 분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말은 그 어려운 이민 상황에서도 이분은 어쨌든 웬만큼 거기서 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남겨진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그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지금 괴로워하는 거 놀랍은 사연 아니에요. 그리고 이혼하면서 받은 집도 부모님한테. 죽고. 그래서 한국에 이미 본인이 물질적이거나 마음이나 아무 빛이 없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미국에서 사는 아이한테 효도하는 이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이 한국에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요. 또 그 스트레스 쌓이는 그 이야기를 듣는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을 선택하는 한국인의 심리를 밝힌 책.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인가. 대선에선 누가 누가 무슨 이유로 권력을 잡는가. 2017년 장미대선. 이너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싶은 국민을 위한 책. 황상민 박사님의 신보.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된다. 지금 전국 온오프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 갑자기 제가 유학하던 시절이 생각이 나요. 저는 1년에 한 번 전화를 할까 말까 했거든요. 돈 달라고 할 때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유학할 때는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는 상황이 아니고. 서울에서 공부할 때는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했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효심이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는 통신비가 비싸서 30초 정도 빨리 전화 끌어버리고. 그리고 이웃집 아저씨 효심이 깊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서너 달에 한 번씩 서울에서 공부하는 아들이 지방에 있는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거 그거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상당히 헷갈려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냥 긴 이야기로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이분은 어린 시절에 자기가 상당히 힘들게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한테 성추행까지 당한 그런 성적 학대까지 받고 다른 학대 넘었고 하는 이런 물리적 학대는 기본인데 그래도 나는 부모가 시키는 일 열심히 잘했다. 놀랍지 않아요? 진짜 착하고 훌륭한 딸이었어요. 그런데다가 결혼 처음 결혼한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실패한 결혼이라고 보죠. 그런데 그 실패한 결혼이 자기 엄마가 결혼한 거하고 별로 그렇게 다르지 다르지 않네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해서 징글징글하고 엄마를 너무너무 싫어하지만은 엄마가 살아왔던 삶을 거의 재연하는 딸이 지금 재연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게 무슨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좀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심리학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건가요라는 거는 얼마든지 말만 만들어내면 심리학 이론을 제가 오늘 이야기할 수 있죠. 딸은 엄마의 삶을 재연한다. 모녀 인생 재연설이라고 제가 얼마든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핵혈의 진화 재연설이라고 생물학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개체의 성장의 역사는 종의 진화의 역사를 재연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 혹시 안 들어봤어요? 너무 당연하죠. 뭐가 당연해요? 아니 개별의 역사가 보편의 역사 속에 있는 거니까 사실은 방신성을 왜 그런지? 지적 수준이 올라가서 너무 기본적인 너무 기본적인가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통념의 착각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연 들었을 때도 항상 유아기 때 학대 이런 그냥 도식적인 걸로 자꾸만 들어가고 싶어해요. 그건 많은 이 삶의 사연을 가지신 분이 자기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그리고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과거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연하면서 내가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현재 오늘 저의 모습이 됐어요.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그런 기본적인 경향은 있어요. 이게 이제 프로이드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인간이 자기의 현재의 문제는 상황을 이해하고 싶을 때 과거의 역사를 덜 묘기는 것은 아주 습관적으로 학습한 잘 학습한 행동이나 사고의 패턴이기도 해요. 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걸 이분 사연에 대해서 물어봤냐 하면 놀랍게도 상당히 놀라운 사연이고 놀라운 생존의 역사를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작 이분이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이분 스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박사님 방송 듣고 제게 솔루션을 주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글 남깁니다. 제가 이 마지막 구절 때문에 아니 당신의 문제가 뭔지 모른 채로 이 장황한 이 긴 사연을 남기셨는데 대체 문제가 뭔지 그래서 오늘 나오신 두 분한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분 문제가 뭔가요 대체? 아니 저는 이분이 지금 제목도 자기가 쓴 거잖아요. 자기가 달아놓은 제목 아닌가요? 그렇죠. 가족과의 관계가 혼란스럽고 청산하고 싶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청산하세요. 아니요. 이미 청산 됐어요. 청산이 됐는데 뭐를 걱정한다는 얘기인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역사 청산하자 적폐 청산하자 적폐를 뭐를 청산해야 되면 또 과거에 이렇고 저렇고 나는 그걸 농간이라고 그래요. 그 사기성에 끊임없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말려들어가면서 아직도 청산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래요. 아니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생존에 위협이 된다 그러면 이런 사연이 일견 들어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빈까지 와서 현실적으로 먹고사는 문제 전혀 없고 자기가 떠오르는 기억을 지워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나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니까. 훌륭하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래요 이분한테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그냥 상담 끝내버릴까요 우리 무슨 말인지는 저는 알겠어요 사실. 아픈 기억을 치유받고 싶다 위로받고 싶다 이 정도로 저는 그냥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요. 그냥 로맨이면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힘드셨죠. 너무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도 당신은 잘 살아왔어요. 이분 능력 있으세요. 그런데 이분은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면요. 그거는 단순한 위로나 위안이면요. 이분은 비웃어요. 황 박사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십니까. 지금 제가 위로나 위안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낸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저에게 구체적인 솔루션을 주세요. 제가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고. 이렇게 이분은 지금 보낸 거거든요. 위즈덤센터에서 열리는 WPI 기본과정 워크샵 안내입니다. 위즈덤센터에서 진행되는 이 기본과정 워크샵에 참여하시면 WPI 개발자이신 황상민 교수로부터 직접 성격심리 원리와 WPI 기본 유형 프로파일 해석의 기초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싶으신 분. 내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반복적인 문제를 이젠 풀어보고 싶으신 분.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고 고민이 있으신 분. 자기 분야에서 WPI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WPI를 활용한 상담과 코칭에 관심이 있으신 분. 이 밖에도 다양한 필요를 가지신 여러분들께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WPI 기본과정 신청 또는 문의사항은 위즈덤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전화 또는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62077430 이메일 주소는 W-I-S-D-O-M-C-E-N-T-E-R at 네이버 닷컴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부모 전통적인 한국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봤을 때 자신이 물질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자기 마음속에 아마 어느 정도 기준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민을 가서 성공을 했다면 그중에 자기가 성공해서 축적한 부의 일부를 떼주고 잊어버리세요. 거기에 대한 부채감 없애고 조용히 잘 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나가셨어요. 너무 나가셨어요. 아니 죄송할 건 전혀 없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로 뭔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분 아직 이민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성공해 가지고 떼줄 게 뭐가 있겠어요. 이분 그냥 제 아까림하고 먹고 사는 정도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분의 심리가 재미있어요. 이분은요 지금 당신이 과거에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고통스럽고 징글징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징글징글 맞죠. 징글징글 맞죠. 그리고 그 부모는 내가 살면서 내한테 조금이라도 영양가가 있는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부모한테 내가 학대받고 참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잘 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있죠. 이분 진짜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부모님들은 왜 저한테 준 상처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부모님은 이분은 지금 부모님한테 엄청난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하시는데 부모님은 네가 뭐 특별하게 힘들게 살았니 그래도 웬만큼 먹고 살았고 우리 집이 뭐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잘못 있는 것도 아니잖아 너 대학교 여기까지 시켜놨더니 지금 부모한테 뭐라고 부모가 너를 힘들겠다고 상처를 줬다고 뭔가 많이 배운 것들은 항상 저 모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분 아버님의 입장으로 너무 빙의했다는 거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분 아버님은 제대로 배우지 못하신 분이니까 대학까지 놓은 딸이 이런 소리 하면 거의 돌아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부모가 나한테 학대하고 상처를 많이 줬다 나는 부모한테 받은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부모한테 착한 딸로서 내 도리를 다해야 된다 나는 생각을 뚜렷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상당히 역설적인 심리지 않아요? 자기가 상처받고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제대로 된 딸로서 행동해야 되고 부모한테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이분은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첫 결혼에 실패하고 재혼을 해가지고 외국에서 사니까 더욱더 효심이 가득한 딸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부모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딸로서 살아야 되고 심지어는 내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야 하니까 고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효성을 다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실 이해는 안 되죠 왜냐하면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그것도 아닌데 그것도 아니고 사실은 자기는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히려 그 반대로 이분들에게 적적으로 잘해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해도 전혀 안 되는데요 실제로 많은 자라면서 학대받고 상처받은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가지는 심리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부모한테 받은 상처와 그 고통을 복수를 하겠다 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당신들이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한테 내가 이렇게 지극적으로 다하면 언젠가 나에게 무릎을 꿇고 얘야 내가 우리가 진짜 나쁜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잘하는 거로 봐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겠다 이런 걸 기대하는 그래서 본인은 이미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10년 외국까지 가 있는데 전화를 왜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너무 나쁜 놈인가요 아니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사실 저도 사실은 그런 심리가 좀 있거든요 사실 받은 거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말씀드리면 나는 그래도 내 도리를 다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솔직히 네 바로 그게 지금 이분 프로파일의 에이전트인데 트러스트 만방으로 놓고 셀프 놓고 그리고 그렇게 다 하는 것이 내가 뜨뜻하게 사는 길이야 이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아까 또 이분 재밌는 질문이 있어요 폭력 가정에서 폭행당하며 크는 자식 중에 어느 누가 판사 검사 의사가 될까요 이러는데요 대신 분들 많아요 부모한테요 어릴 때 폭력 당하면서요 겨우겨우 본인이 진짜 고학하다시피 해가지고 대학교 생활 끝내고 이 사시 돼가지고 됐는데 부모한테 지극정성으로 자라시는 분 있고요 의사가 저는 의사 되신 분도 알아요 그분은 40대 초반대까지 당신 결혼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자기가 번 돈 부모한테 떳기다시피 하면서 떳기면서도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 이분도 뭐 누구는 차를 사준다 용돈을 준다 이런 소리 듣기 싫고 평생 안 보고 싶은데 그러면 제 자식에게 교육적으로 안 좋으니까 무슨 소리야 외국에 사는 자식이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해도 산소도 어차피 안 찾아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 진짜 죽일 놈이죠 저는 공감합니다 본인이 스스로를 고통스러운 일을 스스로 만들고 나서 마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본인이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의 도리를 다한 거 아니에요 이런 지금 이 상담을 저한테 받고 싶어 하니까 제가 당신이 지금 송구서로 당신을 꾹 주르고 나서 제가 왜 아픈지 박사님 제발 솔루션을 주세요 이런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황심소 사연 재택 기다리기 힘드신가요? 황상민 박사에게 직접 개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힘들긴 하지만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정신병 진단은 받지 않았으니 상담받을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여드름만 나도 병원에 가죠 하지만 마음의 아픔에는 왜 마음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가를 찾지 않을까요? 마음의 전문가 황상민 박사에게 개인 상담을 통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는 단서와 용기, 위로를 경험해 보세요 상담을 받는 것은 내 인생이 실패했거나 비정상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나의 문제를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려 하고 몸만큼 마음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삽질을 그만두고 싶으신 분 위즈덤센터로 개인 상담 신청을 하세요 당신의 삶을 바꿀 통찰을 얻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개인 상담 문의는 02-6207-7430으로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화 안 해도 돼요 당연히 안 해도 되죠 전화 오면 어떻게 해요 바쁘다고 끊으세요 그리고 네가 외국에서 산다고 힘들 텐데 돈 좀 보내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 그럼 국내 계좌번호 있는 거 알려주세요 거기 입금시키나 하라고 그러세요 뭐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라는 거 아시죠? 둘 다 안 일어날 거라고 네 부모님이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아 그럼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오라고 이야기 안 할 거거든요 안 나오셔도 돼요 명절 때 명절 때 아 외국이니까 명절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전화 못 한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연을 끊고 산다고요? 연은요 연줄이 끊어지면 연은 날아가는 거예요 연이 끊기 아니고 연줄이 끊기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다고요 저를 그런 늦을 얻고 있어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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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분은 지금 고민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남편 남편이 잘해주니까 지금 남편 고민 여기 없잖아요 왜 아무 자기 삶하고 관계가 없는 지금 조국에 계신 부모님을 걱정하시고 부모님 때문에 외국에 사시면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지 저는 참 제가 참 알고 싶지 않네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게 옛날에 못 살 때 독일에 광부로 가서 돈 보내고 하는 거 비슷한 심리 같아요 그때는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세뇌를 당했으니까 그런 사기를 당하는 거 당연한데 지금은 사실 그 몇 푼 돈 보내줘도 별로 고마워도 안 해요 외국에서 1000불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100만 원 하면 그냥 힘들게 산다는 애 알바해가지고 버는 한 달 돈밖에 안 돼요 그래서요 저는 이분 사연위에서 쭉 보면서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나이가 들수록 더 싫으면 안 오시면 돼요 안 오시면 돼요 본인이 스스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자기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안 되니까 과거에 찌질하고 힘들고 한 그거를 아직 자기의 모습이라고 매달리고 싶은 그런 심리라고 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신 차리세요 본인도 믿지 않는 거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부모님에게 내가 그동안 받은 상처를 효도로 돌려드려야 돼 네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잘 벗어나셨어요 그리고 재혼 참 잘하셨어요 진짜 당신은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하고 지내고 싶다는 사람하고 살 권리도 있고요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다 해놓으신 거네요 이민도 가고 그렇죠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릴레이션을 서로 만들고 그렇죠 그런데 자기 삶을 제대로 정리를 못하니까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자기 삶을 어떻게 셋업이 됐다는 것 정리가 됐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더 스스로 아픔을 만드시는 그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개를 키우는데요 개를 묶어놔도 이렇게 개가 줄 안에 항상 돌고 있으면 그 줄이 풀어진 상태에서도 그 우리 안에서만 계속 빙빙 돌죠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한 우리 문이 열려있어도 그걸 심리학자들은요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분명히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잘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팔자가 아닌데 내가 이런 행복을 가지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나의 과거의 고통을 잊지 말고 계속 유지를 해야지 내가 제대로 사는가 이런 황당한 또 다른 자기 인생에 대한 엉뚱한 규정을 하면서 박사님 제게 솔루션을 주세요 이러는데 지금 두렵거든요 펠주선에서의 심리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팟빵 황심소 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황심소 해피 나눔 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위로나 힐링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답을 엉뚱한 데서 찾네 셜록황은 말해 이분 지금 문제는 뭐해 이젠 속지 말고 황심소 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타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활만 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플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저가 남의 불행과 아픔을 너무 지금 가볍게 지금 상담을 해줬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한 번이 아니고 몇 차례 읽어봤는데 난 뭐가 고민인지를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람 너무 진짜 사치스럽게 그러니까 사치스러운 사유를 하고 있구나 솔직히 말씀드린 거 아니 왜냐하면 상당히 있어 보이는 용어를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 쓰세요? 듣는 분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기분 전혀 안 나빠실 거예요 저는 사실 이분이 고민을 할 이유가 없다고 없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교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저는 솔직히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남의 보기에는 고민이 조금 더 될 수 없는 게 나한테는 죽음에 가까운 고민이 되는 게 인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고 내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고 또 모든 사람이 이걸 또 공유해야 된다고 강요하지 말고 각자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가 알려고 하는 그런 조금의 성의만 있으면 우리 행복하게 같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보통 평범한 삶이라는 게 평범이라는 게 얼마나 폭력적인지 사람들을 이렇게 평범이라는 틀 안에 가두어서 사람은 평범할 수가 없는데 평범이라고 거대한 사기인 것 같아요 이웃집 아저씨도 또 필받아 가지고 아주 거대한 용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잘 쓰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 또 자기소개해 주시고 오늘 이 정도로 상담 끝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엘사입니다 엘사씨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네 이웃집 아저씨 다음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황심소를 혼자서 조용히 듣고만 계시진 않은가요? 친구랑 가족이랑 황심소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들은 도통 들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 계속 혼자 들을 수밖에 없진 않으셨나요? 황심소를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픈 마음이 충만한 여러분을 위해 황심소 리뷰클럽을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황심소에 나온 사연을 가지고서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 그리고 더물어 통찰까지 가져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모임의 호스트는 위즈덤센터의 이은주 박사님입니다 그 첫 시작은 5월 10일 수요일 오후 3시입니다 선착순 10명으로 제안하오니 신청 서둘러주세요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핫방, 황심소 네이버 카페, 황심소 페이스북 등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총괄의 서재형 편집의 천천히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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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참여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